우리 공화당, 사랑하는 우리 공화당 당원여러분 여러분께서 서울 시내 곳곳에서 서울역에서, 광화문에서, 종각에서, 마포대교에서 열도에서 헌법체판사 앞에서 흘린 눈물과 땅과 피는 여러분들께 우리 자신에게 승리로 보답할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옆을 돌아보지 않고 전진, 전진, 전질만을 거듭해온 우리 공화당, 우리 우리의 승리, 우리의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의 승리 그 승리를 이끌어낼 주체는 바로 우리라는 것 확신합니다 마포대교를 건너시는 여러분 마포대교를 뚜벅뚜벅 바람 맞아가며 걷는 우리를 지켜보며 우리는 이겼다 우리는 대한민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함께 이미 이겼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대한 조국, 통일, 자유민주주의 통일 대한민국은 우리는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면서 다주했습니다 가장 짧은 연설이 무엇인지 반드시 보여드리겠다 그래서 저는 짧게 마치고자 합니다 많이 추우셔도 여러분 행복하시죠 우리가 함께해서 행복하다는 것 또한 확신합니다 자유민주주의 통일 대한민국 한 번 외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통일 대한민국 대한민국만 외쳐주세요 자유민주주의 통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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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